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사들의 정체성과 소명을 일깨우는 기독교사대회가 코로나 이후 6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현장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기독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경쟁 위주의 교육과 특히 지난해 서이처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붕괴 등 오늘의 교육 현실 속에서 기독교사들이 어떤 정체성과 소명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한국의 교육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기석 청파교회 은퇴목사와 한성준, 현승호 공동대표의 주재강연, 50여개 연수강좌와 예비교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